이번 갤럭시 S2N1 카메라에서 저희가 중점을 둔 부분은 AI 기반으로 더 똑똑해진 카메라와 동영상 기능 강화입니다. 먼저 AI를 통해 누구나 최적의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. 그리고 동영상을 보다 더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적용했는데 그 중 하나가 디렉터스 뷰입니다. 갤럭시 S2N1에서 새롭게 적용된 디렉터스 뷰는 여러 개의 카메라를 동시에 컨트롤하여 다양한 화각을 한눈에 보면서 최적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갤럭시 S2N1에 탑재된 최신 AP는 카메라 영상을 동시에 3개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ISP가 지원됩니다. 이를 이용하여 전면 카메라 1종, 후면 카메라 3종까지 총 4개의 카메라의 영상을 온오프하는 복잡한 카메라 시스템 운용 기술 및 전후면 영상 합성 기술 등이 이 모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 썸네일을 통해 사용자는 감독이 된 것처럼 후면 카메라의 3가지 화각을 미리 보며 실시간으로 원하는 앵글을 포착하고 촬영하는 새로운 동영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또 전후면 동시 촬영을 기본으로 제공하여 내가 보고 있는 장면과 나의 모습을 동시에 화면에 담을 수 있습니다. 썸네일은 특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 가림을 최소화하고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동 숨김 처리하고 있습니다. 개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지점이었는데요. 많은 종류의 카메라 영상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으나 기본 동영상의 준환은 최소한의 소모 전류로 개발해야 했습니다. 많은 시간 소모 전류 최적화에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.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도 이 기능을 직접 써보시곤 좋다라는 말씀 주셔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나와 내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그 시간들을 디렉터스 뷰를 통해 영상에 함께 담아보시기 바랍니다. 더보기에서 이렇게 꺼내두고 쓰시면 더 좋고요.